배고파 왜 먹지? 초밥? 떡볶이? 또장면? 그래 초밥이야 이라샤이마세! 어서오세요 네 뭐 드릴까요? 초밥 세트 하나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맛이 어떠세요? 말기맛? 우와 연어 알 연어 알 젤리? 계란? 제일 좋아하는 거 계란이 아니잖아 응? 아저씨 이거 초월 아니잖아요 어딜 도망가 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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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?